대전의 한 사립대에서 입시전형 중 임의로 모집인원을 조작해서 원래라면 떨어졌을 학생 수십 명을 합격자로 둔갑시킨 사실이 E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충원률을 부풀리기 위한 꼼수였는데 정부는 이 같은 비리가 확산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이례적으로 징계 수위를 높였습니다. 진태희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대전에 위치한 모건대학교. 지난해 1월 2023학년도 정시모집을 치르던 중 2개 전형의 모집인원을 갑자기 마감 하루 전에 바꿨습니다. 학생부 교과 위주 전형의 지원자가 예상보다 적자 전체 모집인원 중 104명을 임의로 줄인 겁니다. 대신 지원자가 더 많은 수능 위주 전형의 모집인원을 늘렸습니다. 미리 공지했던 모집인원을 모집 중에 임의로 변경하는 건 대입 전형 계획을 엄연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33조에 따르면 대입 전형 계획을 뒤늦게 바꿀 때는 천재지변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모건대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그 결과 수능 위주 전형에서 원래라면 불합격했을 86명이 합격하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합격했어야 할 3명은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대학 측은 이렇게 모집인원을 조작한 이유가 충원률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십억 원대의 국고지원이 달린 대학평가에서 충원률이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초과 선발된 86명 중 최종 등록한 학생은 17명뿐이고 불합격한 3명 역시 예비 합격했지만 모두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추가 모집을 통해 지난해 신입생 충원률을 100%로 채웠습니다. 다 힘든 상황이라 우리가 특정한 누구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합격시키려고 하기보다는 학교가 이제 지표가 있어야 되니까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입원 조작에 가담한 직원 2명은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충원률을 조작하는 사례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이례적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학력 인구가 극감하면서 대다수의 지방대가 생존 위기에 내몰린 상황. 전문가들은 충원률을 기반으로 대학평가가 이뤄지는 상황에선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꼼수가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신입생이나 재학생 충원률 지표가 중요한 평가 지표로 들어가다 보니까 대학들이 여러 불법적인 요소를 감안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충원률을 조작하는 사례가 교육부 감사라든가 내부 고발을 통해서 드러난 사례들이 있습니다. 공정 입시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엄정한 관리 감독과 함께 근본적으로는 지방대의 어려운 사정을 반영해 평가 구조의 개편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